유형이 있는 문제에요. 그래서 포인트만 잘 기억하시면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문제에 충분히 맞추실 수 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간이 수천 설비에 대한 결손들을 보고 다음각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 여기 ASS가 보이네요. ASS는 자동 고장 구분 계획이죠. 그 다음에 파워퓨즈도 보이고 피레기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MOF가 있구요. 그 다음에 변압기가 두대가 있어요. TR1과 TR2가 있고 각각의 용량이 다르네요. 하나는 500, 하나는 200이구요. 그 다음에 하나는 동용용이고 하나는 전등용이다라고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동글뱅이 4번 저압용 차단기 ACB를 썼구요. 그 다음에 전등용은 MCCB를 썼습니다. 그러면 양가로 1번부터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수전실의 형태를 큐비클 타입으로 할 경우 지금 무엇과 무엇을 나누래요? 고압반 내면과 저압반 내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용대는 수배전반과 기기의 명칭을 쓰시오. 아하 그럼 일단 고압반은 뭐고 저압반은 뭐냐? 우리가 면수를 나눌 때요. 두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하이볼티지와 하나는 로우 볼티지. 그러면 고압반과 저압반을 우리가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 변압기를 기준하시면 되요. 뭐를 기준한다? 변압기. 변압기를 기준해서요. 변압기 2차측이 저압반이구요. 변압기 포함해서 나머지가 몇차측? 네 1차측이 된다. 즉 고압반이 된다더라. 이러한 기준을 여러분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변압기 2차측을 한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선을 내려볼게요. 그러면 밑에가 뭐가 되는거에요? 로우 볼티지 저압반이 되는거고 위에가 하이볼티지 고압반이 되는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압반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A12와 MC12가 있겠네요. 자 이해 되시죠? 그러면은 저압반은 하나 둘 두개의 면으로 되어있구요. 저압반은 이 면으로 되어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A12와 MC12가 들어간다더라. 그러니까 얘가 한 면 애가 한 면이 되는거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고압반을 볼게요. 고압반을 보면은 우리가 면수를 지금 네 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COS하고 변압기하고 이렇게 엮을게요. 요게 한 면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가 또 한 면이에요. 한 세트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여기 MOF 보이세요? MOF는 얘는 이제 독고다이예요. 혼자서 한 면을 차지한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세 면이 되는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PF하고요. 요게 이렇게 피레기. 요게 또 한 면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면수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하세요. 아 선생님 ASS는 왜 포함을 안 시키나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시험 문제가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게 내면이 될 수 있고 오면이 될 수 있고 이 기기를 포함시킬 수도 있고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여러분 옥외에 옥외 즉 옥외에 설치할 때 여러분 이거 전봇대에다 설치하죠? 네. 즉 가공에 설치한 자동고장 구분개폐기로 여러분 본 겁니다. 그래서 최소로 잡았을 때 이렇게 면수를 내면으로 했고 그 한 면에 이렇게 차지한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옥외에 큐비클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이 ASS가 또 포함이 되겠죠. 뭐 이랬든 저랬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정리를 하시면 되시구요. 너무 이것 때문에 어 선생님 AS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양가로 1번 수전실의 형태를요. 고압반과 저압반으로 나누었구요. 수배전반과 기기의 명칭을 쓴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답 쓸 때는 고압반 면수 내면에 들어가는 기기들이 뭐다? 피레기, 전력수급용 계기금 배선기, 전등용 변압기, 동력용 변압기, 컷아웃 스위치, 전력퓨즈 다 포함시킨 거고 저압반 두 면에는 기중차단기와 배선용 차단기 요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깔끔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볼게요. 동글뱅이 1번, 2번, 3번 기기의 최대 설계 전압과 정격 전류를 쓰시오. 그러면 동글뱅이 1번 볼게요. 자 동글뱅이 1번은 뭐냐? 자동 고장 구분 계획이네요. 이 자동 고장 구분 계획의 최대 설계 전압은 25.8kV 어? 여러분께서 암기하셨던 정격 전압과 동일하다. 그 다음에 자동 고장 구분 계획의 정격 전류 몇 암페아? 200 암페아.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거는 암기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2번, 피레기. 여러분, 투투나인에서 피레기의 정격 전압 얼마에요? 18kV죠? 요게 최대 설계 전압이다.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피레기의 공칭 방전 전류가 정격 전류가 되는거에요. 그러면 2500 암페아가 되는거죠. 이 수치 또한 여러분께서 어렵지 않게 암기를 하실 수가 있을거에요. 워낙 많이 봤던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이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동그라미 3번이 지금 여기 붙어있는 COS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COS의 정격 이야기할 때 먼저 지금 최대 설계 전압. 최대 설계 전압을 물어봤거든요. 요건 암기 하셔야죠. 얼마? 25kV다. 그 다음에 COS의 정격 전류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두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먼저 암페아 프레임 값인데 암페아 프레임은 100암페아짜리를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 100암페아 프레임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COS를 통해서 흘릴 수 있는 전류의 최대치를 이야기하는거죠. 즉 100암페아가 넘어가게 되면은 COS 자체가 견디지를 못한다. 이런 의미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퓨즈 링크가 있어요. 퓨즈 링크. 즉 COS에 들어가는 실제 퓨즈의 정격각. 여기에서는 8암페아짜리를 사용을 합니다. 오 요거를 이제 외워야 되는거죠. 근데 요 암페아 프레임은 이게 거의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 암기를 해야만 하구요. 이 8암페아가요. 왜 8암페아가 나왔냐. 이게 이제 규정에 보면 지금 200kV 암페아 투툰항에서 1차측에 쓰는 COS는 퓨즈 링크가 8암페아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암기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사실 얘는요. 우리가 계산을 해서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냐. 여기 지금 1차측에 흐르는 요 부하전류 있죠. 요 전류에다가 1.5배를 곱하시면 돼요. 잠깐 계산해볼게요. 그럼 여기 계산을 여기다 써볼게요. 1차측에 흐르는 전류 루트 3에 곱하기 전압 1차측 전압 22,900V 변압경량 200kV 암페아 200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에 곱하기 우리가 몇 배를 하냐면 1.5배를 합니다. 1.5배를 하시면 이 값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오냐. 7.56 암페아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8암페아로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혹시나 이게 기억이 안나시면 요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양가로 2번에 똥구뱅이 1,2,3의 최대 설계 전압과 전격 전류를 한번 살펴봤고요. 양가로 3번 4번과 5번 차단기 용량의 암페아 프레임과 암페아 트립은 어느 것을 선정하면 되겠는가 단 역률은 몇 퍼센트 늘어난다? 100%로 계산한다. 즉 역률은 신경쓰지 마세요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4번이 A10이고요. 5번이 뭐예요? MC10이에요. 어허 그러면은 지금 3번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4번부터 지금 이 4번의 기중차단기죠. 기중차단기에 AF와 AT를 구할 때는 이 기중차단기에 흐르는 이 전류 이 전류 부하전류 또는 이 전격전류를 기준해서 AF와 AT를 선정합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먼저 구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2차측이니까 루트 3에 선간전압 몇 볼트? 380 볼트를 넣어줘야겠죠. 380분의 변압기 용량 500kV 500 곱하기 10의 3승 요거 계산하면 얼마나 나오냐 759.67 암페아가 나온답니다. 실제 이렇게 나오는지는 여러분께서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이 값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AF와 AT를 적당한 것을 여러분께서 선정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문제죠. 이 AF와 AT의 정격값이 있어요. 누구의? ACB의 그럼 ACB의 정격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맞출 수가 있다. 이런 문제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잠깐 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ACB가 기중 차단기죠. 기중 차단기 어떻게 우리가 암페아 프레임과 암페아 트립을 선정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계산한 우리 전류값이 얼마나 나오냐면 759.67 이 나왔어요. 그럼 759.67 보다 큰게 암페아 프레임이죠. 그래서 암페아 프레임 얼마? 800짜리 800짜리를 선정하면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암페아 트립을 선정하면 돼요. 이 안에서 그럼 암페아 프레임 800짜리에서 트립값은 마찬가지로 계산한 값보다 큰 거를 선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800에 800이 선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암페아 프레임도 800암페아 암페아 트립도 800암페아가 되는 겁니다. 이 표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표가 이거 말고 더 많죠. 하지만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봤을 때 이 정도만 알면 우리가 충분히 기준체 단계 암페아 프레임과 암페아 트립을 선정할 수 있다더라. 자 그러면은 우리 이어서 MCCB MCCB도 우리가 선정을 해봐야겠죠. 여기 이제 MCCB가 있죠. MCCB 역시 여러분 선정할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MCCB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전류 구해볼게요. 루트 3 곱하기 전압 380V 그 다음 용량은 200KV 암페아 그럼 곱하기 10에 3승 이것을 계산하면 대략 얼마 나오냐 303점 얼마 얼마 나온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값을 기준으로 AF와 AT를 선정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또 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이 밑에를 보셔야겠죠. 배선용 차단계 암페아 프레임과 암페아 트립 그러면은 303점 얼마니까요. 일단 암페아 프레임은 400짜리를 선정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암페아 트립을 선정하면 되는데 303점 얼마니까 300보다는 크죠. 그 위에 위에 있는 수치 이 350을 암페아 트립으로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가로 3번에 동글뱅이 4번과 동글뱅이 5번에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아쉽지만 여러분께서 꼭 이 표를 외우셔야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